강서구가 2021년 1차 영화 비평 교육, 영화를 보고 읽고 말한다는 것 수강생을 모집합니다. 2021년 1차 영화 비평 교육, 영화를 보고 읽고 말한다는 것 강좌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를 읽고 비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교육은 주 1회씩 모두 8회로 진행되며 영화 전문 시내 21 송경원 기자와 함께 매주 영화를 선정해 영화에 대한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. 강좌는 영화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, 미디어 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